안녕하세요. 미국 내 5명에 1명 정도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족 중에 1명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정신적 장애 증상을 보일 때 안타깝고 급한 마음에 일방적 또는 명령적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지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신질환의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즐겨하던 일에 갑자기 더 이상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슬퍼 보인다. 어떠한 일에도 즐거움이 없어 보인다. 환청을 듣는 것 같다거나 생각이 흐트러진다는 등의 뜻을 전한다.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어떠한 것에도 느낌이 없어진다. 음식의 섭취가 많아지거나 현재에 적어진다. 취침의 패턴이 바뀐다. 나나 다른 사람들에겐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일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극한 반대해서를 표한다.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는 날들이 많아진다. 음주의 양과 빈도가 증가한다. 또는 약물을 사용한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회피를 한다. 희망이 없다거나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한다 등 보통 때와는 다른 행동이나 대인관계, 생활습관, 언어선택이나 대화의 방법, 그러한 변화에서 정신적인 변화나 질병의 증상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증상들이 감지될 때 급한 마음에 조언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표의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음성을 높이거나 비판하는 일,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급히 또는 크게 하는 일, 말이 없는 것과 침묵은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혐오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 상대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농담을 지어내거나 비꼬는 행위나 그런 말, 어린애 지급을 하거나 권위적인 말투, 처해 있는 상태와 입장을 가정해서 아, 너는 그렇구나 라고 단정하는 일 등입니다. 한편 언어로 전달되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급적 피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표 3, 보시듯이 기도해라. 너의 태도를 바꿔라.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너의 삶을 진행하라. 누구든 가끔 그런 느낌을 갖는다. 너는 내가 아는 누구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구나. 그래 우리는 모두 지금이나 그때나 다소 미친 느낌을 갖지 등 훈계적이거나 동정적인 발언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상대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이나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표사에 보시는 것 같이 어떻게 대화와의 문을 열 것인가? 방해를 받지 않고 누구도 끼어들지 않는 편안한 장소에서 대화를 하라. 편안하고 조용한 말투로 이어가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이야기, 날씨, 커뮤니티 이야기 등으로 시작을 하라. 상대의 나이, 성장의 수준에 적합한 대화로 진행하라. 직선적인 대화로 한 토픽, 한 토픽이 분명히 진행하라. 상대의 느낌에 대하여 존중하고, Reflective Listening으로, 즉 대화자에게 접근하고 공감하라. 상대의 메시지, 즉 너의 메시지 대신에 나의 메시지로 진행하라. 즉, You should, you are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 think I would. 그런 대화에 있어서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 또한 적절한 질문, 그러나 캐묻는 것은 피하라. 상대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편하게 말하게 하되 강요하지는 말라. 가급적 눈을 쳐다보고 느낌을 함께하고 공감대를 찾아 방어적인 분위기를 제거하라. 당신과의 대화로 상대가 혼란스러워지 않는지, 심란하게 되지 않는지 잘 살펴라. 상대가 증상을 말하고, 어떻게 기술하고 해석하는지 이해하고 존중을 피하라. 당신의 관심을 진솔하게 표현하라. 상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도움을 제시하라. 적합하다면 내가 어떻게 도울까? 적합하다면 내가 너와 함께 기도를 해도 될까? 등등의 얘기를 공감을 해나가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하고 격려하라.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5번에서 나타난 것 같이 상대의 행동이나 사고에 대하여 판단한 것을 삼가고 인내하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 상대의 느낌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지혜롭게 경청하라는 것. 그리고 상대가 마음을 여는 정도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문의할 것을 조언하거나 추치의를 통해서 전문의에게 연결하거나 또는 신체적 질병, 예로서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에 대해 문의하면서 정신과로 리퍼를 하는 방법 등 본인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격려하는 일입니다. 대화 도중에 스스로 또는 타인을 상해하거나 자살 등에 대한 생각이 느껴지는 경우 자살방지 서비스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주법에 따라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주 자살방지라인 National Suicide Prevention Hotline 800-732-TALK-8255로 연락을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자살에 관련된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